1. 장세기 19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고 용기있게 세상으로 나가려 합니다.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세상 욕이 부드러운 바람처럼 때로는 폭풍우처럼 우리의 삶을 흔들며 초토화시키기까지 합니다. 바로 그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펴서 읽으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환경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환경을 지배할 수도 있지만 환경이 사람을 지배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좋은 것을 듣고 배우면 좋은 자녀가 되는데 부모를 매일 만나는데 부모로부터 나쁜 모습을 보면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녀들이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롯은 그의 가족을 데리고 소돔과 고모라고 하는 곳에 와서 살기는 살지만 풍요를 누리지만 그의 삶은 뒤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그는 이 소돔성에 들어가서 살 때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혜택을 주려고 애를 쓰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애를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롯을 폄마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만 잘났냐? 너만 믿음을 갖고 있느냐? 너만 깨끗하면 되느냐? 우리와 함께 다 같이 타락하고 우리와 함께 같이 부패하고 우리와 함께 같이 이런 세속적인 즐거움에 함께 빠져들지 왜 너만 잘났다고 그러느냐 하는 그런 모습으로 롯을 질책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삼촌처럼 아브라함처럼 살기를 원하는 신앙의 마음과 그 다음에 세속적인 사회가 끊임없이 유혹하는 삶의 현장과 이 두 가지를 내가 어떻게 이것을 수용하고 가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이 롯의 고민이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여기 두 천사를 자기의 동지처럼 만난 것입니다. 아, 이런 분들하고 내가 이 얘기를 하면 되겠다. 이런 분들하고 함께 있으면 되겠다. 그런데 그래서 그를 환대했는데 삶의 이 사건은 다르게 흘러갑니다. 외부에서 어떤 손님들이 왔다는 소식을 소돔 백성들이 들으면서 도대체 한 폐가 왔구나. 또 우리들에게 간섭하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분노를 바란 그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여기에 보면 그들이 잠들기 전에 소돔 백성들이 나이가 들었든지 젊었든지 멀리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이 롯이라고 하는 이 친구 때문에 우리의 삶이 회방을 받는다. 그래서 그를 어떻게든지 없애려고 했는데 거기에다가 손님까지 왔다니 이거 이해 안 되겠다라고 공격적으로 왔는데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러면서 롯을 향해서 오늘 그 온 사람들, 남자들을 끌어내라.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 상관하리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 용어성경을 보면 We can have thanks with the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성적인 관계를 우리가 저들과 하겠다. 그래서 이 소돔이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알려진 것은 성적 타락이 있었고 무엇보다 동성애적인 그런 부패한 곳이었다. 하는 그런 우리가 추측과 또 판단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롯을 부르고 그 사람들과 함께 성적인 행위를 하겠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롯은 이것을 거절하는데 여기 보면 이 소돔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악의 특성이 나와 있는데 개인적이라기보다는 집단화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개인과 집단의 관계는 라인홀드 니브라고 하는 신학자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고 하는 글을 쓸면서 사람이 사람이 개인과 개인으로 만나보면 도덕성이 그래도 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집단화되고 사회화가 되면 그 도덕성이 어느 순간 다 사라지고 거기에는 이기적인 탐욕과 타락과 부패로 가는 비도덕적인 사회로 나가는 당시 미국 사회의 현상을 보면서 아니, 이 현상은 사실은 더 보편적인 현상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현상을 보면서 개인적인 인간은 도덕성이 그래도 남아있어서 뭔가 자기를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열어놓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사회적 집단화가 되면 그 속에서 있는 것은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의 자리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많이 경험해 보셨습니까? 개인적으로 만나면 괜찮은데 어느 집단에 딱 들어가면 저 사람이 원래 저런 사람이었는가 그래서 못된 집단이고 아주 못된 그룹이라고 생각해서 또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늠해야 될까?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소돔의 사람들은 집단화가 되어 있었고 거칠고 사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편의 우리 시인의 고백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괴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 악이 갖고 있는 집단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악은 그 다음에 악을 납니다. 여기 보면 악이 또 다른 사람들을 끄집어들입니다. 악은 늘 집단적 행동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단이 될 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 집단이 갖고 있는 것에는 뭐가 안 되냐면 소통이 안 되고 주로 일방적인 명령만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이 공동체에서 지도자가 한 번 타락을 하면 공동체 전체가 무너집니다. 지도자가 바른 생각을 갖고 공동체를 이끌려고 하면 집단의 이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것들이 어느 세계로 바꾸냐면 공의와 정의의 세계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 집단일 때는 항상 공의와 정의가 우선적인 것입니다. 개인일 때는 도덕성과 개인이 갖고 있는 국률과 사랑 용서 이런 것이 소중하지만 집단으로 들어갈 때 용서와 사랑이 먼저 가면 이 집단은 아주 어디로 가는 목표를 상실해 버리고 무너지는데 집단이 갖고 있는 위험성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성경을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가정이고 그래서 가정은 사랑과 공의가 함께 가야 되고 또 하나에 있다면 교회입니다. 교회도 사랑과 공의가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단은 이게 가장 중요한 value. 지금 이 집단은 주위에ениеTA가 Kwakweiler에 힘이 ham어나는 것입니다.